상의를 해주는데 아이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완지 방송으로 보네? 아 왜 제완지 방송이야 SK로 보자 아우 상당히 잘했다 아 진짜 악성이다 악성 아 진짜 악질이다 쟤는 정말 악질이에요 악질 아니 저런 악질이다 했나? 아 그리고 어제 소사대 지도교수 플래티넘 찍어놨습니다 준네빠르죠 올라가는 속도 미 다이 노캐리 탑 두번만 죽이면 이거 그대로 오픈시켜줄거 같은데 미 다이 무조건 그리고 삭 와가지고 이게 나소스 나오면 당연히 큐 찍었을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들 그냥 마숨팔 그냥 준다 하나씩 당연히 어 큐 찍었겠지 하고 이제 평타를 때리러 다 들어와가지고 과연 뭐 갖고 왔을까? 이 재생의 바람에다가 도란방패 마방이면은 절대 못 이기고 수확에 나시나 도란검? 거기다 뼈방패면은 그래도 좀 할만하거든요 자 도란검? 마방 안들었죠 오케이 마지막 뼈방패? 노! 뼈방패 나시네 피치하는 거 보니까 제완지 아닌 것 같은데 할만한데 이러면? 이긴 것 같은데 이게? 좀 초반에 버리고 이 세트한테 이 맞으면은 이빨 다 나고거든요 이 맞는 거 좀 조심해야 되고 오! 어허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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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나갔죠 지금? 오케이! 이거면 잘 먹었고 이정도면 잘 먹었죠? 아이야 아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! 오케이 어! 안맞았다! 안맞는거 좀 오바인데? 여여여여여여여여여 아..씨..임맞다 음..이거 뭐야? 이거 뭐해? 미친.. 아! 뭐해? 이거 어떻게.. 아 뭐해! 아..씨.. 오케이 화내지 마 아 이런일..BLB제 했어요 제가 캐리하면 되거든요 경험치 차이가 조금 많이 나지만 방금 너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냈어 진짜 이렇게 화낼 필요 없었는데 어차피 탑 끝났거든요? 이거 얘가 마방도 안사갖고 이미 저렇게 한순간 쟤는 이거 그냥 라인전 지겠단 소리거든요 잡았죠? 소리가 이게 흠낫을 사도 피움이 안 돼요 먹을 거예요? 먹을 거면 맞아야.. 갈봐야 되는데 그거? 아.. 투표를 좀 생각을 해야 될까? 뭐 왔나 보네 왔나 보네 뭐 왔나 보네 왔나 보네 왔나 보네 왔나 보네 왔나 보네 왔나 보네 젤리 어... 2페 어 3페 아 2페 어.. 오케오케오케ゝ 2페 없으면 no.. 아무것도 아닌게 donc 2페 OP ft оружие 또 없어봐יgrowth 아직 그래도 탑은 건재해요 아 그리고 방송 방송에서 하면 집중하기가 힘들어 정말 이 제가 새벽에 하면은 빡 집중해가지고 울락 나왔다 이런 신세 게임 어떻게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어 몰락 대 광해검이에요 근데 트펜디얼리 때문에 헤르메스도 가야되고 아니 상대가 몰락이 나오면 나도 좀 템이 비슷하게 나와야 아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해요 게임 366이 요 규산만데 달면 어떡해요 아 팀차이 때문에 망했네 게임 아이씨 잡아보자 자 이제 세트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아론 진다고요 아 몰라 시야야야 시야야야 O.K.E.이 O.K.E.이 오구크이지 세임 투어스타온 여기 부스터요 바람용 이걸 그냥 바로 또 롬바 쳐가지고 또 먹는다고요? 이걸 또 롬바를 또 이렇게 쳐가지고 먹는다고요? 아니 운영 뭐야 이거? 이젠 세트 1이겠는데? 이제 세븐이 다 됐죠 아 뭐 아무것도 한게 없어 아 게임 분나 노잼 에이 아 아 광고 광고 한번 틀게요 아 나 근데 밥 언제 와요? 아 배고픈데